저는 오늘 KFC 맛을 위해서 키어스트로 주문을 했어요. 원래 밖에서 밥을 넣으려고요. 이 동네는 다 밖에 에어폰도 안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타임스퀘어 안으로 주문을 갔습니다. 저는 치킨 랩을 시켰어요. 근데 특이하게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우리는 KFC에서도 밥을 팔고 있어요. 콜라에 얼음을 안 넣어주네요. 제가 뺑고인가? 모르겠다. 치킨이랑 이거는 뭐 샐러드랑 토마토? 오 감자다 감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무슨 맛입니까? 감자를 되게 곱게 갈아 놨는데 거기 위에 간장 찍어먹는 게? 저 이거 샀어요. 젤리. 영화관 있냐고 여쭤봤는데 1층 뭐 3번인가? 그쪽에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영화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있을 것 같아. 저 완전 샤워젤리 이런 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샀습니다. 이게 4.7고 이런 거 얼마지? 아 죄송해요. 이거 영화관에 있는 영화관 있어요. 영화관? 영화관에 있는 영화관이라서 영화관에 있는 영화관.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음주에 한국에 가긴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그 장소로 가기 전에 아바타를 보고싶단 말이지. 응! 그렇게 쉰게 아냐. 그냥 새콤달콤짤리인줄 알았는데 그냥 달콤짤리였어. 여기 무슨 백화점에 놀이공원 있어? 헐 미치! 짱이다 여기는 영화관 과연 말레이시아 영화는 얼마일지? 인도네시아에서 원래 아바타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바타가 3D인가? 이게 4천원이라 했거든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야? 어, 하이 어, I wanna buy ticket 기다리면 돼 오늘이 9일 아바타 아, 여기 있다 지금이 2시 49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치게 계속 가네 이게 어디쯤? 어댑트 하나 어, 27점 오면 9천원? 저는 1층 가서 아까 공차를 봐가지고 공차를 했어요 내가 이거 페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 됐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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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예매 성공 3시 20분 영화라 아직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1층 가가지고 저 공차 사 올 거예요 공차 7,971원 응 확실히 인도네시아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한국 지금 영화값 엄청 비싸지 않나? 저 그때 들었을 때 무슨... 만 5천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공차 아,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타임 왜 하필... 왜 하필 지금이요 괜찮아요 버블티 집은 많으니까 아,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타임 버블티 오, 누가 봐도 버블티야 주문했어요 주문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외국인 애들이 딱 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거 같아 이러면 일단 저 외면한다 어? 어? 이러고 모른적이야 못보셔 오, 되게 특이해지겠다 이게 이제 영화를 보러 가봅시다 아, 설레 서빙을 여기 말레이시아어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곤란한데 젤리를 조금 더 사갔나봐요 왜냐면 젤리가 맛있었어가지고 젤리를 사서 마음이 너무 든든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이게 제 티켓 아바타 아바타 네, 네 레벨 1 어? 밑에 밑에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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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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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화보기 힘들다 입구가 입구가 여기가 아니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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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땡큐 아, 저기로 내려가래요 입구가 좀 다른 거잖아 여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더라고 아무래도 길이 잘 못 든 거 같아 저게 어때요? 식었네?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일이 아, 여긴 거 같아 여기 뭔가 팝콘을 팔고 있어 어, 여기 맞는 거 같아 찾았어, 찾았어 여기로 내려가야 돼 아, 방이 너무 많아 어,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This is my ticket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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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우와 와 이렇게 꼬 Entwickl 수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 이렇게 꼬옥 볼 수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 아, 어떡해 porque of a puppy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니 여기는 특이한 게 자막이 여기 나라 현지어랑 중국어가 나와요. 한국어는 안 나와. 그래서 신기했다고. 어차피 저는 안타깝게 한국어 자막은 없었기 때문에 100%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어 자막이 있었어도 이해 정도는 비슷했을 것 같아. 영화를 집중해서 보는 편이 아니라. 두리안 아이스크림? 두리안 아이스크림 여기가 왜 이렇게 하차돼요. 오 김치먹힌다. 대박 김치먹갈밥에 이끌려 들어왔다. 김치 수트 리포트 제로코. 아 아 노. 고고네. 예스. 아 제로코? 아 아 야 아 나 제로코. 먹고 그래. 예스. 오케이. 땡큐. 저 결국 김치찌개 시켰어요. 미칭. 너무 맛있겠다. 아 졌어요. 모자. 5만원만 바꿀까봐요. 미칭. 어? 아, 스물 머니 이즈 3A, 빅 머니 이즈 4A2. 아, 오케이. 45달러만 바꿔야 될 것 같지? 아니, 무슨 50이나 100달러짜리만 480으로 쳐준대요. 이게 무슨... It's different, 빅 머니 이즈... 아... 여러분, 말레이시아 놀러올 때는 다 100달러짜리로 바꿔대요. 같은 돈인데 취급을 다르게 해버리네. 어쩔 수 없지, 뭐. 와, 너무 비싸게 받는다, 얘네. 에라이? 그냥 이럴 바에는 파트로 긁어야겠어. 10달러랑, 5달러랑... 지금 무시해, 작은 달러.